안녕하세요. 화학자 자홍지입니다. 우럭의 화학과 항균 능력을 소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광어의 화학입니다. 광어가 무엇인지 또 광어에 숨겨져 있는 정말 의외의 화학물질이 무엇일지 소개합니다. 횟집에 가면 그냥 광어를 주문하고 수산시장에서도 광어 주세요 한마디로 구입하지만 낚시를 다니지 않은 일반인은 납작한 물고기를 정확히 구분할 기준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유명한 말로 좌광우도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입을 기준으로 얼굴을 바라봤을 때 눈이 왼쪽으로 쏠려 있으면 광어 오른쪽이면 도다리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강도다리의 경우에는 좌측에 있어 약간의 예외가 되긴 하지만 더 간단한 구분법으로 먹이가 다르기 때문에 도다리는 이빨이 없고 광어는 꽤나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광어와 도다리는 우리가 가장 흔히 사용하는 이름이지만 실제로는 조금 더 일반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도다리는 가자미과에 속해 가자미의 일종이며 광어는 넙취과로써 넙취라는 이름이 더 보편적입니다. 물론 습관적으로 도다리나 광어가 더 친숙하긴 합니다. 길을 가다 횟집에 수조를 들여다보면 우럭이나 광어는 꽤나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철을 타는 겨울방어나 고가의 도미와 비교한다면 우럭과 광어는 국민 횟감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물가가 계속 올라서 아직도 그런가 싶긴 하지만 회중에서는 나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어종이죠. 우럭 역시 본래 이름이 조피볼락이었던 것처럼 광어는 넙취에 속한다 이야기했는데 광어는 사실 매우 귀한 생선이었습니다. 사진 속 두 물고기 모두 광어입니다. 하지만 배 부분이 검게 변색되어 있는 것과 새하얀 차이가 보이죠. 양식과 자연산의 차이입니다. 배에 거뭇거뭇한 색소가 있는 것이 양식 광어이며 새하얀 것이 자연산 광어입니다. 물론 이제는 흑화현상이 생기지 않는 양식 광어도 있어 간단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철갑상어까지 키울 정도니 광어의 양식은 별다를 것 없는 일로 생각될 수 있지만 광어 양식은 대한민국의 종주국이며 1980년대 양식과 산업화가 성공하며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어종이 되었습니다. 양식과 자연산 중 어떤 것이 더 맛있을지는 가격이나 심리적인 영양 등을 모두 고려해야지만 솔직히 양식이 영양 공급도 좋아서 더 낫습니다. 자연산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대부분의 식재료는 양식화가 되며 개량되어 자연산보다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양식이라는 특이적인 방식은 좁은 공간에서 대량의 생산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광어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리라는 동물 애호적인 생각과 더불어 스트레스로부터 유발되는 맛과 영양 등의 부정적인 변화가 있진 않을지 궁금증으로 이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양식 광어가 화학 측면에서는 잠재력이 더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 최근 나온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논문의 제목에서 몇 가지 키워드를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털봇입니다. 털봇은 어종의 이름인데 항명으로는 스코브탈모스 막시모스라는 왠지 클 것만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대문짝 넙치라는 물고기인데 시장에서는 찰광어라 불립니다. 찰기가 있는 육지를 갖는 광어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넙치과에 속하겠죠. 찰광어 역시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광어보다 고급 어종입니다. 시장가를 조사해봤을 때 국산 양식 대광어가 킬로그램당 2만 5천원을 형성할 때 동일하게 국산 양식 찰광어는 대광어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약 4만원이나 합니다. 그만큼 더 맛이 좋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털봇은 알겠는데 다음으로 보이는 것은 페네티라민이라는 화학물질의 이름입니다. 정신에 영향을 주는 약물에 관심이 많은 여러분들은 페네티라민을 들어보셨을 텐데 구조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육각형의 벤젠 고리에 연결되는 물질을 뜻하는 페닐과 두 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유기구조인 에틸이 연결되어 있으며 여기 아민이라 불리는 질소작용기가 결합한 형태입니다. 털봇에 페네티라민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타이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덴시티 스트레스 페로몬 결국 높은 밀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게 될 때 생성되는 페로몬 물질이란 의미입니다. 그럼 페네티라민이 무엇일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페네티라민은 의외로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물의 체내에서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페닐알라닌의 대사로부터 생산되기도 하며 와인이나 초콜릿과 같은 식품에도 함유되어 있는데 미생물의 발효 과정에서 아미노산의 변형으로 생성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대사를 통해 체내에서 생성되어야만 할까요? 구조를 보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거나 몸을 구성하는 재료라기에는 부족한 친수성과 너무 단순한 형태로 보이는데 말입니다. 페네티라민은 소량으로도 인체를 조절할 수 있는 여러 물질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체내에서 특별한 기능을 보이는 물질 몇 가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긴장이나 흥분, 학습 등 다양한 뇌 기능과 신경작용을 전파하기 위한 분자인 신경전달물질의 종류는 많습니다. 그 중 노르에피네프린이나 도파민은 대표적인 신경전달물질이며 분비나 결핍을 통해 인체 기능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아드레날린 및 도파민성 시냅스에서 사용되는 내인성 카테콜아민으로 구분됩니다. 정신활성을 보이지 않는 형태로 신체를 조절하는 분자들도 여럿 있습니다. 알부테롤은 기관지를 감싸고 있는 평활근에 분포하는 베타2 수용체에 작용해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완화되죠. 페닐에프린은 합병증이 없는 코막힘 충혈 완화제로 혈압을 높여 유지시키며 저혈압을 해소하고 마취시 혈관 수축제로도 사용되는 등 다양한 활용 분야가 있습니다. 이들은 알파 또는 베타 아드레날린 수용체에 대한 선택성을 갖는 중요 분자의 예시입니다. 본격적인 정신 자극을 일으키는 분자는 이제 구조가 익숙하죠. 암페타민이나 슈도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등의 분자들은 아드레날린 재수용체에 비선택적으로 작용해 노르에피네프린과 도파민 방출을 유도합니다. 카티논 역시 모노아민 알칼로이드 분자로 각성제 효과에 기여하는 물질입니다. 마지막 본격적인 환각제인 메스칼린이나 엑스터시와 같은 분자들은 5-HT2A 수용체와 결합하여 노르에피네프린이나 도파민보다 세로토닌을 더 많이 방출시켜 환각을 유발합니다. 이 다양한 분자들의 공통점은 앞서 이야기했던 페네티라민이 기본 골격 구조로 사용되고 있는 일종의 유사체라는 것입니다. 페네티라민이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더 복잡한 구조들에 대해서도 페네티라민 구조를 역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편의 주요 성분으로 대표되는 마약성 진통제로도 여겨지는 몰핀, 식물에서 발견되는 분자로 아편에서도 주로 추출되며 강력한 중추신경계 억제 효과를 갖는 물질인 레티큘린, 과거 염색약으로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보충제로도 사용될 가능성을 검토 중에 있는 베르베린 모두 페네티라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페네티라민의 기본적인 작동은 암페타민과 유사하며 결과적으로 노르에피네프린과 도파민을 방출합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죠. 뇌에서 페네티라민은 미량아민 관련 수용체 1에 결합하게 됩니다. 동시에 뉴런에서 소포성 모노아민 수용체 2를 억제하므로 모노아민 신경전달을 조절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요약한다면 페네티라민은 중추신경 자극제라 볼 수 있습니다. 페네티라민은 우리의 기분을 제어하고 체중 감소 관련된 치료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식이 보충제로 판매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페네티라민 보충제를 먹어도 모노아민 산화요소 B와 숙취해소에 작용하는 알데아이드 탈수소 요소에 의해 대사되어 대부분이 페네라세트산으로 전환되어 버립니다. 우리의 목적대로 뇌로 충분한 양이 도달하기 위해서는 복용량 자체가 많아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도 너무 많이 먹으면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을 일으켜 세포사멸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능 외에도 페네티라민이 와인이나 초콜릿 등에 풍부하다는 사실을 통해 기분이 좋아지는 것과 더불어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데 역할한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때문에 페네티라민은 사랑의 분자라 불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뇌 및 신경과 관련된 증거 중 하나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즉 ADHD의 경우 소변에서 검출되는 페네티라민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나타납니다. 치료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소변의 페네티라민 농도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도 확인되었습니다. 페네티라민은 동물에서도 종마다 다르게 분비되며 이는 행동양태에 영향을 끼칩니다. 일반적인 육식동물들, 발굽수가 짝수인 소나 양 등이 포함되는 우재류, 앞니가 알카로워 깨물어 먹는 쥐나 다람쥐 등이 속한 설치류, 라고몰프라블린은 토끼목과 영장류, 그리고 뒷발 발굽이 홀수로 이루어진 말, 당나귀, 콧불소 등이 속하는 기재류 동물을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육식동물의 페네티라민 분비량이 높습니다. 육식동물과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쥐를 대상으로 물, 페네티라민 용액, 코요테 소변, 사자 소변, 그리고 유사 구조를 갖는 다른 화합물인 벤질아민을 테스트했을 때 쥐는 물과 벤질아민에 대해서만 거부감을 느끼지 않으며 육식동물 소변과 페네티라민 용액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보입니다. 다른 테스트에서도 암컷 쥐의 소변에 대해서는 강한 호감을 보였지만 페네티라민을 극도로 거부합니다. 페네티라민은 포식자 회피를 중재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쥐의 TAAR4와 결합하는 냄새 물질이며 페네티라민은 유사 구조인 벤질아민에 비해 확연한 농도 의존적 활성을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페네티라민은 신체 조절 외에도 본능적인 위험 회피 기능에 작용하도록 진화했습니다. 다량의 아미노산을 섭취하는 육식동물에 페네티라민 생성량이 많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원래 이야기로 돌아간다면 페네티라민 분비가 밀집도가 높은 환경에 서식하는 넙치류 어종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양한 핵산 및 아미노산 관련 물질들의 함유량을 비교했을 때 페네티라민의 함량이 극도로 높게 나타납니다. 페네티라민의 축적은 신체 조절에 관여하게 되죠. 정말 결론적으로만 본다면 밀집도가 높은 그다지 좋지 않은 대량 생산 방식의 광어 양식은 암제적인 중추신경 자극 및 신체 제어 기능이 있는 화학 분자를 농축하도록 만듭니다. 광어회를 잔뜩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지도 모릅니다. 양식 광어를 선호할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광어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어종에게서 동일하게 관찰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어종에 대한 체내 페네티라민 함유량을 분석한 다른 연구에서는 잡피쉬라 불리는 퉁돔에게서 매우 높은 페네티라민 함유량이 확인되었습니다. 감성돔이나 참돔 등 다른 돔 종류에게서도 같은 경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류 체내 페네티라민 농축은 특정한 종에 대해서만 관찰되는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페네티라민을 보급하고자 광어를 줄창 먹거나 대량 양식해 추출할 수는 없습니다. 비싸니까요. 실제 페네티라민의 합성은 구조에서 예상되듯 매우 간단합니다. 그래도 굳이 만들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충제로 판매되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두 가지 합성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1955년 발표된 논문으로 벤질사이아나이드의 수소화 반응을 통해 얻어집니다. 당연히 수소 기체가 필요하며 총매로 레이니 니켈 총매를 사용합니다. 레이니 니켈 총매는 니켈 알루미늄 합금 처리에서 얻어지는 회색의 금속성 총매인데 잘못 다루면 자연 발화하기도 합니다. 수소화 반응을 위한 총매이기 때문에 나이트로 벤젠을 환원시켜 페네티라이아민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좀 빡빡한 조건에서 돌리면 벤젠을 사이클로헥세인으로 수소화시키는 총매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이클로헥세인은 나일론을 비롯한 폴리아마이드의 산업적 생산에 활용되는 원료인 아디프산의 합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암모니아와 130도 반응 조건은 벤젤사이아나이드를 성공적으로 페네티라이민으로 변환시킵니다. 수소를 넣으며 환원시키는 것만을 고려한다면 더 간단한 방식은 나이트로스타이렌의 대표적인 환원제인 수소화 리튬 알루미늄을 반응시켜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궁금한 것은 과연 페네티라이민을 이용해 메스암페타민을 비롯한 마약류를 합성할 수 있을까요? 사실 페네티라이민으로 만드는 것은 매우 번거롭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쉽게 됐다면 페네티라이민은 보충제로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마약 합성 전구체로 취급되어서 국가적인 관리를 받으며 구입이 불가능한 물질이 이미 되어버렸을 테니까 말입니다. 페네티라이민의 합성이 체내에서 아미노산인 페닐알라닌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시장 물질을 페닐알라닌으로 잡아야 합니다. 간단히 페닐알라닌암모니얼라이에이즈라는 효소의 작용으로 신남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신남산은 수화 루트를 통해 3-Hydroxy-3-Propionic Acid로 변환된 후 레트로알돌클리비지로부터 벤즈알데아이드로 변환된 후 최종적으로 벤조산이 됩니다. 베타산화성 코엔자임 A 의존성 경로를 통한다면 신나모일코아로부터 몇 단계 반응으로 벤조일코아가 합성됩니다. 이들은 싸이오에스테레이즈 효소에 의해 서로 변환될 수 있으며 특정한 반응으로 원페닐프로페인 원투다이온이 됩니다. 트렌스아미네이즈 효소에 의해 앞서 살펴봤던 페네티라민 구조를 포함한 정신자극제였던 카티논이 합성되며 환원효소와 엔메틸전효소를 이용한 생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슈도에페드린과 에페드린이 만들어집니다. 그 이후부터는 브레이킹베드와 같은 과정으로 간단히 메스암페타민까지 갈 수 있겠죠. 결론입니다. 밀집 스트레스를 받는 양식 광어는 체내에 페네티라민 축적을 일으킵니다. 페네티라민은 중추신경 자극제이자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사랑의 화학분자라 불리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아주 많은 양을 먹어야 효과가 있지만 그런 사실은 비밀로 하고 소개팅 자리에서 광어회를 잔뜩 먹으며 광어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재미있는 화학지식을 뽐내보는 것은 어떨까요?